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전환점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절반의 지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2.195 마라톤으로 본다면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지난 6개월 절반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사회에 있어서 응답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됩니다 공독과 선행을 행하야만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철저하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노력을 강조해요 그런데 복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사실 너무 바쁘게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모든 게 기적이요 응답이요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이 맥주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50일 만에 첫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지금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나 농사 비법 그런 게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광야에서 첫 보리를 수확해서 거두었습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완전 기적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많은 감사와 응답들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될 여정을 놓고 중요한 언약과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이걸 보고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전환점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환점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신앙생활은 올바른 망대를 찾고 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망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찾고 세우면 오늘부터 당장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야곱이 야법 강가에서 중요한 망대를 찾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받은 응답이 야곱 남은 인생의 그 여정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환점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망대를 바꾸는 결단입니다 오늘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집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머슴살이 했던 것을 다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자의 명분을 속이고 빼앗은 형 애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야곱은 또 인본주의를 씁니다 자기의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이 공격받을 경우에는 도망치겠다는 거죠 분산을 시킵니다 그것으로도 불안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제 뇌물 작전 재물을 가진 사절단을 자기보다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불안과 염려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사람은 결국 문제와 위기 앞에서 숨겨진 체질, 숨겨진 상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숨겨왔던 체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결국 자기가 의지했던 재산, 처자식 다 앞서 보내고 이제 홀로 약복 강가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와 사건 어려움 왜 주십니까? 망대를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결단만 해도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뿌리 내려온 잘못된 망대 뭡니까? 오상숭대예요 이 뿌리 깊은 잘못된 망대 때문에 결국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다 뽑혀서 수많은 백성들과 후대들이 짐승처럼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오는 것을 다니엘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마음 깊은 곳에 한으로 자리 잡히게 된 거죠 왜 우리 백성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와야 되는지 이 우상숭대에 대한 한이 박힌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또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현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민족과 시대에 뿌리 박혀있는 잘못된 망대를 바꾸겠다는 위대한 결단과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만 했는데 그날부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면 바로 영적 흐름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무슨 사인입니까? 무슨 시간표입니까? 올바른 망대를 찾고 세우고 회복하라는 시간표입니다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를 빨리 바꾸라는 거죠 호세하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 묵은 땅을 그대로 두지 말고 기경을 하라는 겁니다 그 묵은 땅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 사건, 위기, 환란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묵은 땅을 가진 상태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영적 상태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상태가 잘못된 거죠 틀린 망대를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틀린 응답이 됩니다 야곱 인생을 보십시오 굳이 형 애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아도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이미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배 속에서부터 이미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삼촌 집에 가서도 머리 안 써도 되는데 그저 재산을 더 많이 얻으려고 머리를 썼잖아요 창세기 28장에 이미 삼촌 집에 가기 전에 베데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큰 재산과 이 모든 걸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것만으로 뭔가 불안하죠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본주의 있어야 돼요 인본주의 쓰는 만큼 또 다음에 인본주의를 또 써야 됩니다 이걸 뭐 첩첩삼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과연 묵은 땅이 뭡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는데 뭘 기경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불신이 뭘까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죠 마음의 터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이르다니지 않는 것 말씀을 듣고도 두 마음, 세 마음을 품는 것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재앙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불신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고린도우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복원보다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를 발견하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 자기 것으로는 통하지 않으니까 형 예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언약대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예체질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예체질과 근원적인 불신앙과 틀린 망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싸우게 된 거예요 그게 야복강입니다 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거죠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망대를 세워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작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보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야구 오늘 보이지 않는 예배 보이지 않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주권과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인생에 참된 주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인생에 참된 주인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바로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만 예배가 아니고 교회 와서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그것을 붙잡는 믿음과 내 삶에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거 그 삶이 바로 예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게 진정한 예배죠 그동안은 야곱은 자기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소통되지 못했습니다 내 것이 너무 강해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존심 이게 너무 강한 거죠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지 그 인생의 방향도 방법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의지하고 전부 다라고 붙잡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입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직 성삼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망대가 되어지기를 오늘 야곱이 붙잡은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망대를 세우라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에 잘못된 예체질 예틀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함과 육신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를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야곱에게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하셨고 오늘 드디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 믿음의 정면 승부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스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시간표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시간 앞에 자신의 체질과 한계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늘 적당히 늘 문제를 모면하고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도 문제와 위기 앞에서 원래 자신이 해왔던 그 방식 온갖 인본주의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자 결국 하나님 앞에 강제적으로 서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긴 나이다 그날 밤 약복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된 틀린 망대와 체질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집중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게 약복강가예요 밤새도록 집중한 거예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지만은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싸우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환경과 자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오직의 망대 절대 망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약복강가였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 인본주의로 살아왔던 야곱에서 이젠 더 이상 넌 야곱이 아니다 네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본주의 잘못된 인생 이제 더 이상 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과 축복의 근원이 될 이스라엘로 단순히 개명한 게 아닙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야곱 인생 전체의 정체성 야곱 인생 전체의 망대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생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근원과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환점의 응답 망대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